들어와! 여기가 우리 방이다! 이래봬도 부산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어 어때? 마음에 드니? 난 어젯밤에도 땅바닥에서 잤는걸 앉아 숙아 이거 입어라 옷이 더러운데 가라 입어 주로 입으면 맞을 거야 어서 입어 봐 지금? 응 시려 왜? 부끄러워서 그래 내일 입을게 너 좋을 대로 해 자, 이거 먹어 야, 신난다 저기, 오늘은 기분 막 쓴다 엄마, 숙이도 한 식구가 돼 있으니까 환영식을 해야지 가자, 자, 먹어 자, 넘어 우리 형, 맘 좋지? 저래 봬도, 이 바닥에선 이거야 재식 우리 형은 저 노래밖에 몰라 슈샴 몰고 양아치고 유진이 형 말이라면 꼼짝도 못해 놀아줘 나 정렬하게 뱅 왜 그래? 지식이 지식이 너무 당연히 말 responds